찡 низ으로 가는 거구만 저리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일로 가겠습니다 아이템이 있을 못 가네? 아이템이 없나? 합! 말 봐 야 이게 업데이트 됐네 어? 뭐지? 어? 아이템을 얻었나? 야씨 이거 안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키네시스 벌써 얻었구나 아 좋습니다 야씨 막 꽂힌다? 오! 야 이것도 무기로 쓸 수 있나 봐 이제 와 어? 뭐지? 와 쩔어 어딨어 이리로 와 어 죄송합니다 오호 야씨 아 이거 다 쓰면 안 된다고? 들고 가야 된다고? 아 그래? 여기 많은데 근데? 많은데 들고 가야 돼? 어? 큐를 누르세요? 아 에너지 오는 거구나 아 시체 밟으면 아이템 아이템 나와? 어 그럼 다시 어 왔어 뭐야 뭐야 어디야 이리 와 이리 와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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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턴킬이네? 아 버퍼 버퍼링이 심해요? 버퍼링이 왜 심하지? 하하 이 그지 깽깽이 같은 분들이 야 근데 엄청 세졌네 와 원래 키네시스가 이렇게 셌나? 야 잠깐만 아 이거 키가 안 먹힌다 이제 뭐야 어디 또 왔어? 아 이제 총 안 주는 거야 그러면? 뭐 이딴 거 계속 이거 주워서 써야 돼? 와 이제 아이템도 막 이렇게 다 애들 다 밟아서 죽여야 되는 나오나 보네? 아 키네시스 데미지 어클도 생겼다고? 근데 키네시스 지금 보니까 엄청 센데 지금? 개센데? 이거 하얗게 빛나는 것만 키네시스로 데미지 줄 수 있는 건가 본데? 아이템 내놔 임마 아 이게 키가 동시에 여러 개가 입력이 안됩니다 제 컴퓨터 애플을 내려놨다 해야 되네 그럼 아 처음만 이래요? 어이구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원래 안된다고? 아 난 내 컴퓨터가 꾸져가지고 안되는 줄 알았네 뭐야 뭐야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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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말아요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아 이제 총 나와요 어 그래 총이 있어야지 어 이거 이거 총인가 왠지 와씨 뭐 의학 의학용구를 갖다가 총으로 만드나 보네 우와 풀커 잘가라 미안합니다 자 그렇지 어 뭐야 마세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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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면 총알 엄청 아낄 수 있겠는데? 그렇지 않나? 이거 이거 있으면 총알 엄청 아끼겠네 아잇 어어 아잇 좀 죽어라 아잇 좀 죽어라 아이 근데 이걸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?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쟤 왜 저러고 있어 뭐야 이건 가만히 있어 인마 가만히 있으라고 이 자식아 야 씨 총알 이제 세발씩 주네 퉁 퉁 아 이걸로 안 죽어? 그 하얗게 빛나는 걸로만 죽일 수 있는 건가 보네 아 이걸로 안 죽어? 쯧 알았어 알았어 인자 알았어 I got it 쟤번보다 약간 게이밍이 부드러워졌네 아 원래 6발씩 주는데 하드라서 3발 주는 거야? 아 아이 그래도 총알은 6발씩 줘야지 야 그럼 키네시스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키네시스 필수 업그레이드네 아 아닌가 어? 뭐지? 아 아 억갈 안해도 된다고 키네시스? 그래 키네시스는 뭔가 집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집을 거 없으면 완전 그냥 말짱 도로구잖아 그죠? 어? 어 야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왓마이씨 야이씨 이번편 왜 이렇게 어? 왜 이러지? 어? 아이씨 이번편 왜 이러지? 아이 뭐 시체를 자꾸 부셔야지 좀 어? 야 이번편 약간 어? 굉장히 공포 게임처럼 해놨네 어? 아 아이씨..잘못 선택했네 게임을? 아 게임 선택을 잘못했어 어?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는거야 내놔! 내놔! 내놓으라고!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? 잠깐만 저기 뭐가 있는데? 아닌가? 어? 어? 밟아! 수동재장전 어 이거 알지? 수동재장전은 그럼 그럼 어? 아 약간 게임이 빨라지니까 또 에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빨라져..빨라지니까 좀 어려워질 것 같네 난 되게 천천히 하는 게임 좋아하거든 아 이런거 읽지마 어? 자 이런거 다 읽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읽을 필요 없을겁니다 어 어차피 어차피 똑같습니다 원이랑 별로 어려울거 없어요 어 이렇게 먹는것도 똑같고 오케이 야 키네시스를 빨리 주니까 좋네 편하네 굉장히 굉장히 편하네 뭐야 이거 왜왜왜왜왜 뭐가 문제인데? 어? 어? 자 절로 가는거네요 어? 뭐야 여기 아이템 없어? 플라즈마 에너지 빠세! 아이템 내놔 이 자식아 분명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겁니다 분명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겁니다 어 이건 뭐지? 어 에너지구만 빠세! 야 이 그지같은 놈 오프아 파워노드 어디서 앱 등한거지? 비워죽 잘가라 아 어? 야 이게 가치도 맞네? 와씨 이러면 총알 엄청 아낄 수 있다 야 가치도 맞습니다 이러면 개이득입니다 어? 뭐야? 어디야? 야 이 씨 이러면 개이득입니다 애들 몰아가지고 싸 잡으면 됩니다 어 와 이 씨 이러면 개이득이지 다 덤비십쇼? 어 야 총알이 이게 관통 데미지가 있는 걸 인지 알았습니다 어? 아이씨 아이템 안먹은 게 있어? 아닌가? 계속 밟으면 계속 나오나? 어 그렇진 않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다 잡고 또 이거 시체까지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네 그냥 주면 안되는 거야? 어? 아이씨 그지 깽깽이같이 만들어놨어 게임을 어? 띠띠 아니고 나 인지 집으로 하하 그렇지. 정말. 뭐야. 뭔 소리야. 일로와. 아직 1챕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.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. 1챕터. 야 이거 뭐. 와인 먹으면서 해도. 와인 먹으면서 해도 뭐. 깰 수 있을 정도로 뭐.